네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모든 브이로그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스트레이키즈를 만나다의 스트레이키즈 MC 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6년 동안 스트레이키즈만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한 번씩 이제 저쪽부터 이제 우진씨인가 우진씨부터 한번 소개해주세요 모르시는 분들이시죠 저는 16년 동안 귀여움을 받고 있습니다 16년 전에 몇 명이셨나요? 뭐라고요? 16년 전에요? 16년 전에 그 땡그를 했지 그 땡그를 했지 호랑이가 말이에요 16년 전엔 내가 숨을 수 있을 때 도영조요? 네 찬씨는 호주에서 올라온 캥글로 방찬입니다 저 높이 뛰면 63필딩 올라갈 수 있다고 저런데 사실인가요? 사실인가요? 아니요 63층까지는 못 갔는데 아 그층까지는 못 갔는데 90층까지는 해 네 그러면 이제 높이 못 뛰는 걸로 자 리노 네 안녕하세요 기민포에서 온 이 리노입니다 혹시 본명이 어떻게 되세요? 이 리노요 아 이 리노요 역시 네 더 하고 싶은 건 있나요? 없습니다 네 자 현진씨 안녕하세요 저 20살 현진입니다 20살 현진인가요? 오늘 강렬하게 내드리고 왔는데 딱히 이유가 있으신가요? 딱히 이유가 없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 창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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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창빈이 형 저 창빈입니다 어? 뭐 포지션 같은 거 뭔가요? 아 비니비니를 맡고 있습니다 아 비니비니를 맡고 있나요? 아 그럼 랩은 안 하시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승민이 아 네 16년 전에 우리 우진입니다 네 그럼 다음 네 다음 깔끔한 줌 깔끔한 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양정인입니다 아 그 말? 말 좀 제대로 해주세요 네 부산에서 양정인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부산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네 국밥이요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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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필릭스 집 아 이용복 씨 지금 생각하고 나오는 대로 말해 나오는 대로 네 아 안녕하세요 호주에서 온 아 이용복입니다 이용복 이용복 센스 있어요 이용복 이용복 오늘 MC 한 씨께서 저희에게 게임을 준비해왔습니다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말로 좋아하는 자 배틀땡땡땡을 준비해왔습니다 자 다들 주인공 꺼내세요 아 합시다 아 아 아 치킨이 필요해야지 아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눈치게임 1 2 3 6 7 9 아 다행이네요 마지막 10분 없어서 이번에 벌칙은 없습니다 아 깔끔하네요 아 깔끔하죠 깔끔하죠 네 369 369 369는 다음 시간에 하루 종료하고 자 오늘은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TMI 뉴스를 준비해봤습니다 아 자 진행 잘하네요 일장 너무 잘하시네요 그쵸? 아 너무 빨라 아 너무 빨라 아 장난 알죠 자 오늘 그러면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스테이분들을 위해서 스테이분들이 저희가 하루종일 뭐하는지 정말 궁금하잖아요 여러분들을 알기 위해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이라며 비키고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TMI 뉴스 수요 아 아 펜션 아주 죽여줘 아 죽여줍니다 자 그럼 TMI 뉴스를 한 명씩 말해볼까요? 네 TMI 뉴스요 오진이 형부터 갑시다 저요? 네 아 저 아까 저 했으니까 저쪽부터 갈게요 아 자 그럼 창민씨부터 잠깐 잠시만 생각 좀 해볼게요 아 그러면 용복씨부터 오늘 무대 너무 재밌었어요 아 아 너무 재밌는데? 멋있습니다 진짜 재밌는데? 이런 자세가 멋있는데 아니 불이 불이 막 맞아요 불이 뜨거웠다 무대를 향한 열정이 더 뜨거웠다 스테이가 뜨거웠다 스테이가 뜨거웠다 스테이가 뜨거웠다 스테이만 뜨거웠다 스테이만 뜨거웠다 스테이만 뜨거웠다 역시 진짜 무대 하면서 뭔가 되게 무대 돌치면서 했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완전 막 스퀘어 막 돼있는 무대 아니었고 그냥 완전 다이몬드 아 그래서 하니까 좀 어려웠지만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스테이 가까워 가까이게 이제 보니깐 기분이 좋았어요 좋아요 좋아요 그만 말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좋아요 그냥 TMI 시간 반응이에요 반응 반응 하나 둘 셋 반응 자 다음 이제 용복이가 찍어주세요 누가 TMI를 말하셨으면 맞았는지 오케이 오케이 오늘 점심으로 안동 찜닭을 먹었습니다 맛있었네 근데 끝까지 못 먹었다 아니 다 먹지 않았어? 다 먹었어요 누구 다 먹었지? 네 내가 마지막으로 먹다가 다 못 먹었어 아 그래요? 너무 많았어요 근데 진짜 통이 없었어 이만한 통이 없었어 진짜 놀랬어 왜 왜? 왜 갑자기 또? 어 그냥 이제 뭔가 생각나 상민이 지금 갑자기 아 그거 오늘 공개할라 했는데 어떤 거? 아 어제 진짜 복근 친구야? 아니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아니 어제 현진이가 나 목걸이 선물을 줬고 아 근데 뭐야! 뭐야! 안 돼! 어디 갔어! 아까 전에 안 뺀다는 느낌이야 형 어제 내가 주자마자 현진아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 나 안 뺄게 무대에서도 안 뺄게 아 근데 이거 내가 안 뺄라 했는데 그 딴 거 빼앗는다고 뺏었어 맞아 맞아 그거 염소강아지 그거 까먹었어 염소강아지 아니 없어진 게 아니고 알았어 알았어 어 언제 봤지 어 언제 봤지 언제 봤지 언제 봤지 나왔죠 5시 후에 계속 자 E&E 저요? 아니 E&E랑 S랑 아 안 죽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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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이 생물이 우리 좀 해보자 네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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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한 대로 E&E랑 S랑 같이 암금빛단 먹었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얘기해 얘기해 또 물이 아 아 아 아 괜찮아 아 아 그래 그래 거기까지 말해줘 그러면 아 아 아 아 그렇지 왜냐하면 E&E 똑같으니까 찬이 형이 같이 먹다가 마지막에 가위바위보 해서 치우는 사람 정하자 그랬는데 네 명이서 했는데 제가 버렸습니다 아 TMI에서 부럽다 부럽다 TMI에서 좋아요 좋아요 자 이제 다음 사람 골라주세요 한 아 저는요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 그럼 말하면 안 돼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진행하세요 진행하세요 아 제가 오늘 거울을 봤어요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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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갈게요 아니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본 게 아니고 거울을 봤어 아 거울이 깨졌어 거울에 뭐가 묻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했는데 안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아 잘생겼습니다 아 아 이거 내가 혹시 렌즈 아침에 렌즈 안 끼고 온 거야 아 맞습니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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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이거 한 번 구구에 묻혔어 아 지금까지 아 아 아 아 아 저는 또 이분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아 아 아 아 아니 땀나냐 MC가 땀이 나 나이 아니야 이렇게 와 땀나? 열정적이네 처음부터 너무 열정적이겠나봐요 아 아 그러게요 네 어쨌든 제가 정말 기대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는 바로바로 바로바로 창빈이 입니다 아 아 그게 TMI 내 목걸이 잃어버렸다고 아 잃어버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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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연진이 저는 아침에 샤워를 두 번 했습니다 아 맞네 완전 TMI 완전 TMI 오늘 리얼 TMI 왜 두 번 했어요? 아침에 드라이 리허서를 하고 드라이 리허서를 하고 땀 범벅 흘리고 뒷컷을 다시 씻고 나왔어요 깔끔하네요 깔끔하게 저는 오늘 세 번째 하겠네요 오늘 세 번째 하겠네요 하루에 하루에 세 번째 하겠네요 깔끔한 사람 깔끔한 사람 깔끔한 사람 자 어차피 그냥 순서 들어갈 때 인원으로 이렇게 좀 가자 오케이 오케이 깔끔하네요 깔끔하죠? 저의 TMI는 제가 저번 시상식 때부터 바뀐 게 하나 있습니다 뭐죠? 뭘까요?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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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 머리 머리 길이 길이 머리 스타일 옷 약간 스타일 비슷해요 옷 귀걸이 그 바꿨어 이거 왼쪽 오른쪽 그렇죠 잠시만 잠시만 나도 알았어요 그래? 나도 바꿨어 귀엽네 귀엽네 귀엽다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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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쁜데? 우와 형 멋있다 내 차이야? 내 TMI? 네 네 네 바뀐 거 없나요? 네 오케이 TMI이니까 네 어제 새벽에 작업하면서 네 스물초당 25호 씩잖아요 생각 안 나죠? 아 생각 안 나 작업하면서 뭐 하긴 했는데 TMI 작업하면서 작업을 했나요? 아 작업하면서 젤리 먹었어요 아 TMI 진짜 맛있겠다 어떡해 나 젤리 진짜 좋아하거든 아 작업하면서 젤리 먹는 건 완전 TMI 맞아 정말 형 진짜 맛있었겠어요 정말 맛있다 굳이 알 필요가 없어요 굳이 알 필요가 없었잖아 그럼 TMI인 거예요 정말 알 필요 없었는데 너무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우진이 형 우진이 형 저는 아까 현진이가 두 번 샤워했었잖아요 왜 생각났어요 저는 오늘 향수를 두 개를 썼어요 와 왜왜왜왜 아침에 일어나서 섞어서? 아니면 아니 섞지 않고 아침에 딴 거 쓰고 나도 한 번 더 씻었는데 그때 뿌리고 나서 다시 딴 걸 썼어요 오 그래군요 역시 TMI TMI이 오늘 다른 상황이 애매해요 이 형 방금 향수가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것도 봤어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하나씩 다 조금 조금씩 들어있는 형 맞아 세트처럼 세트 같은 거 우진이 형 되게 중치하죠 맞아요 우리 형 씨 다음 카너 먼저 다음 카너 준비됐죠? 이제 또 이제 기승전결 있잖아요 그렇죠 다음까지 행복했잖아요 네 행복했다면 이제 슬퍼 슬퍼야 돼 어떻게 슬퍼 오늘 한 명씩 서로에게 하루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고생했고 감동의 시간 감동의 시간 암마 시간 할까요? 암마 시간? 암마 시간 좋아해 서로의 뒤를 한번 주물러줍시다 서로 왼쪽에 자기만 하면 왼쪽에 있는 친구를 주물러주면 돼요 왼쪽에 있는 친구 서로 왼쪽에 있는 친구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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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은 왼쪽 이쪽 오른쪽 맞네 할게요 지금 뭐야 넌 왜 안하나? 해야지 이제 이런 거 알려줘 놀라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간지러워 간지 오늘 수고했어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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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기대해 쇼쇼쇼 쇼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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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쇼쇼 네 이제 바꾸기 시작 한 번 해줘 카메라 앵글 좀 맞추려고 빨리 와 아 예쁘네 오케이 됐어 자 여덟 명 딱 나올거야 이제 자 반대쪽 자 반대쪽 아 아 아 아 아 고생했다 아 고생했어 고생했어 오케이 아 너무 감동적이었어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서로에게 한마디씩 해주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담 한마디씩 아 이제 서로에게 네 마지막에 마지막에 하는 사람이 이제 스테이에게 맞아요 맞아요 이제 덕담은 한쪽으로만 가는거에요 네 다시 돌아가는거 없어요 오케이 아 그럼 승민이가 어느쪽으로 가요? 이렇게 가시죠 그래요 용복이가 필릭스한테 오자 그럼 우진이 형 먼저 그래 우진이 형 먼저 우진이 형 먼저 다른 사람이야 이게 얘기 오케이 좋은 얘기 좋은 얘기 좋은 얘기 산아 오늘 정말 멋있었어 어 뭐야 진짜 2019 남는 특집 우진 편 여러분의 더운 거울들 우진덕 땀 편 네나야 우진 배달이 네나야 그냥 말하셔도 돼요 그냥 말하셔도 돼요 따뜻한 리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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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리노도 오늘 너무 그댄스 네 야옹 어 왜 하는 거야 아 너무 멋있어 어떻게 리노 형이야 되게 기분 나쁘겠다 너무해 오늘 마무리는 야식으로 오 좋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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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케이 일단 오늘 마무리는 야식이 안 먹기로 와 와 안 돼 야 안 돼 나 먹고 싶단 말이야 오늘 울려 울려 아니 연습밖에 없단 말이야 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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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인 거 먹고 먹어봐 우기했네 우기했어 내 목걸이 찾아가고 자 한마디 오늘 야식은 오늘 야식은 아 진짜 땀 닦아줄게 오늘 야식은 우사심이 말고 딴 거 먹자 좋아 황호중이 멘트였다 나 아주 좋았어 너를 위해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래 항상 열정적이고 멋있다 다른 이야기 해줘 항상 멋있고 예쁘다 예쁘다 다른 이야기 해줘 항상 멋있고 이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다 렛츠고 다음에 또 해줘 다음에 또 해줘 내가 해줄게 머리 색깔 참 부럽다 그러면 닉슨씨 여기서 자신의 머리 색깔이 마음에 안 드시나요? 충격 충격 저는 속보 저는 스테이가 스테이가 마음에 드시면 저도 마음에 듭니다 어?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이에요 아니요 스테이가 마음에 드니까 저도 마음에 듭니다 잘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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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겼는데 자 우리 마녀 승민이가 이제 오늘 스테이한테 한마디 하는 거로 네 오늘 무대하는데 스테이가 진짜 너무 많아서 아 맞아요 저희 다 진짜 너무 너무 열정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진짜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자 오늘 또 봐요 무슨 느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정말 텐션이 좋아 맞아요 오늘 우리 MC 한 MC야? MC야? 마지막 마무리 멘트하고 감사합니다 잘자요 안녕 안녕하세요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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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YU